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감대 아프리카 땅에 성룡에 부리만한 도구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부장해야 됩니다 성룡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카이드리 케이빼보이로서 마카이르바이다리아 로이러리 세카비에마 라카비야 까비에마 로사카비에카이르바이다리아 로이러리 세이빼마카마이라리야라 여와를 바라는 도이들아 강하고 담배하라 로일 세이빼마카이르바이다리아스카 사용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